그리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서러움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시간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축복과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통일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교회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어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되기를 강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깍":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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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